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? 제가 오늘 조금 약간 늦어진 것 같은데 오셨네요?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요즘에 활동이 좀 없어서 팬분들 제 SNS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곧 있으면 활동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생일 파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스타일리스트나 지인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사진이나 이런 건 좀 보셨죠? 인터넷에 그래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생일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관상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팬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한 10분 전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을 같이 못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곧 저희 모습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우리 관상 재밌게 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단독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단독 사진요? 동영상